이집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사우디 항공을 타고 와서 사우디의 리아드를 하루 격려하게 됐습니다 전망을 좀 보려고 하는데 새똥들이 껴 있네 사막이라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선선한 그런 날씨입니다 초여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전망을 보니까 뉴스로 보던 저기 병따기 같은 건물도 있고 왼쪽에는 시그니일 건물 적어도 보이네요 객실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을 마지막 그런 커트라인의 그런 객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화장실 되게 평범한데 좀 이렇게 샤워부스에 물도 다 튀기고 샤워막에 좀 성의없게 붙여주고 때가 좀 있는 것 말고는 이것도 일종의 직업형이죠 여기는 1층이 1층이 아니고 그람플로우가 1층입니다 생각보다 먼저 와 계신 분들이 많네요 시체 제공이 안 돼서 그러신가 어째서 그러신가 맛있게 잘 모르겠어요 난인가 야채, 초밥, 파인애플 오믈렛을 해달라고 했는데 약간 계란에 야채 넣고 구운 것 같은데 그냥 맛은 있네 소스가 들어간다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이거는 폴리라고 하는 아라비카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데 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맛이 어떨지 생긴게 좀 오늘 투어 시작 시간이 10시 입니다 시간이 좀 1시간 반 남아 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지 좀 볼까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앞에 저기 오타임마트 이런 완전 찐 녹색 바나나는 처음 본다 사과도 있고 이게 천원에 3리알 정도 하니까 역시 과일들이 되게 비싸네 우리나라만큼 비싸네 수박이 길게 생겼네 여기 사우디 사람들 보니까 대추 야자 이거를 좀 많이 먹더라구요 항공사에서도 나눠 주던데 저는 매실같이 생겨 가지고 안 먹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홈플러스 같은 느낌인데 전체 매장이 가격은 착하지 않습니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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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0,000원 100,000원? 와우! 그가 엄청 많아! 무슨 선택이야? 아... 한국어로 쉽지 않나? 3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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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없지? 영어로는 없지? 아... 아... 80? 아... 방금 저 계산원 친구가 제가 막 촬영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유튜버래 근데 보니까 11만 구독자인거야 나는 357명인데 아... 쪽팔려가지고 서로 구독만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아... OK. What's your name? My name is Nase Nase! Oh! Have a good day! Nase! Hi! Nase K-POP 때문인지 아니면 그때 사우디 왕자가 노트호텔 서울에 투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인사했죠 되게 재밌네요 이재동 님 이재동 님 하셔가지고 다 조예요 이렇게 다 조 사우디 여행의 첫 관광지인 마스막 성채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마스막 성채가 지금 사우디 왕조가 살았던 그... 시작의 지점? 그래서 여기가 수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건설됐다고 합니다 어... 보면은 그... 제주도에 아프리카 방문관처럼 생겼는데 안에 못 들어가 봐서 딱히 그렇게 흥미가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정도? 어... 그리고 여기 광장 이름이 찹찹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 말 들어보니까 찹찹, 의성어로써 이렇게 범죄자들을 목을 쏘는 곳으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어... 예전에 사우디 사람들이 뭐 유흥거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범죄자들 이제 목이 썰려 나가는 걸 막 구경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경범죄자들은 손목 같은 걸 많이 잘랐는데 어... 이게 막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간호사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기 막 손목이 많이 잘랐던 경범죄들이 봉합을 위해서 병원에 많이 났다고 합니다 한국 간호사분들이 어... 굉장히 많이 수술을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사우디가 봉합술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제가 두 번째로 온 곳은 여기 국립박물관입니다 다 돌아보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 앞에 있는 이거는 사우디에 떨어진 문석 이야... 진짜 크다 와... 아... 아 reste.... 아... 앞에 이 알파벳이 나바테인이 쓴 그런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사람이 쓴 글자 중에 처음 발견되고 나일강이랑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기원전 15세기 전의 그런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되게 신기하네 아마 이것들은 연도를 표기하는 것 같고 해모양 있고 강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 무슨 그림같은데 이건 코끼리인 것 같다 코끼리 이거는 뱀 신기하네 봐봐 여기 코끼리 또 있잖아 지금은 나바트인들이 다 죽어서 이 언어를 해도 독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뭐야 이거 뭔데 뭔지야? 도시대가 이제 무역을 주도하던 사람들이나 어울리나 오시멘입니다 아 이거 불고기구나 여자랑시는 여기입니다 여자랑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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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랑시멘사랑 Risool 여자랑西앤화 야외 지금 밥 먹고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디리아 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제일 처음 이 사우디를 만들었던 초대 왕이 있었던 그런 궁전이었던 곳인데 유네스코로 지정된 곳이에요 근데 전쟁으로 이렇게 궁전이었던 게 폭역으로 되게 많이 무너진 곳입니다 고양입니다 돌먹고 있냐? 뭐 먹고 있냐? 여기 돌을 먹고 있어 덥겠다 여긴 관광지라기보다는 약간 기장 아울렛 같아 아울렛은 한국어, 중국어, 중국어 저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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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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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де sek 북쪽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 왔다고 하니까 길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되게 고맙네요. 아, I'm going down. 아, I'm going down. 아, OK. 레코딩. 아, 레코딩. Why are you recording? 아, I'm making videos. You upload my YouTube. 아, really? Yeah. Just a few people. How can I see your channel? 아, maybe it will be hard to... How can I see... Hi, guys. What's your name, sir? My name is Majid Dilyussef. Majid Dilyussef. Majid Dilyussef. Yeah, let's... With it? Okay. OK, thank you, sir. Thank you so much. I hope to see you. Thank you so much. Enjoy your day. Have a good day. I will upload it. Thank you. Thank you. So, which is going down? Going down, go straight and left. Straight and left. Yeah, exactly. Thank you. Bye-bye. Thank you. Anyway, thanks a lot for coming back. Yes, it's been a betting side of the city. It's amazing. It's been cool. There's a lot here. It's been a lot of 300,000 people. It's been a lot of people. It's been a lot here. I will go back to the mountain. 사우디 영상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집트 영상 온로드 하겠습니다